저기 안에 들어가면 볼만 하는데 산 고기도 막 전시해 놓고 했는데 아 그거 사도 된다고요? 아니 사도 되는 게 아니고 조기 조기 조개 파는데요? 살 수 있으면 이런데도 막 파네 그거는 사는 거 아니야 전시관 전시관인데 무슨 얘기들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그냥 저기 막 가자고 막 팔 가길래 저쪽 가자 그래서 나는 너 무슨 생선을 또 뭐 잘 파는 데가 있는가 아 이제 그러고 이제 따라갔는데 갖고 또 갖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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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갖고 갖고 또 갖고 갈았네 울진 댁에 홍보 전시관이라고 저기서 엄청난 저리 아 그 개 전시관 그거 하면 볼만 해요 구경할만 해요 산 고기도 놀고 또 홍게 잡는 그거도 왕돌초 짬도 나오고 공기 잡는 것도 나오고 이래서 문이 열어졌는가 몰라 시간이 일찍 해가지고 전시관에 문 열었나요? 문이 안 열지 않았어요? 아 다 문이 안 열죠 전시관은 문 열리네 관계자들이 죽으시겠죠 문이 안 열었어요 이것도 올라가면 예약하는 모양새 예약 문이 전화 전화는 거 없겠네 일요일날 새벽 6시에 작물관이 열리가 없죠 그래서 뭐 그냥 산책 한샘 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이런 배는 좀 싸겠네 2, 3억 정도면 사지 않나? 몰래 이런 조그만 배우면 배 그런 시세는 모르지 모르고 2, 3억이면 뭐 1억 갖고 대출 1억 내고 해가지고 하나 사면 돼 아이고 대출도 배박하면 내주지 한버로 내주던갑다 아이고 대출도 배박하러 왔어요 아 역시 오징어 왔다 오징어 왔다 오징어 왔다 야 이 사람아 이거 한번만 더 우리 신라 한다 이만 내 젊은이 엄마다 나주에 지금 오고 건조할 때 오도 좀 더 가 아들 말려 죽어더라 안 그래도 동창이 형하고 얘기하니까 한 박수 실어 응 한 박수 실어 요거 들고 가서 위에게 요거 잡히게 아 저랬네 아 이거 생결이 많이 가져가 마 네 먹었어 아니 내가 줄게 내가 줄게 이만 원 있다 이만 원 있다 이만 원 그구나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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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금방 들어왔기 좋지 오 좋다 좋아 이거 사는거죠 이건 죽었잖아 죽었지 그래 이건 죽었잖아 죽었지 그래 죽었지 예 야 이 사람아 나니 오고들아 좀 건조할 때 우리 아들 말려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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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 저기 와 하고 얘기하니도 내가 모으신다 하니 그러지 네 정규 친구야 응 아 자기가 네 뭐 공짜 돌려서는 아이고 저 쥐도 뭐 부담내고 벌써 저기 낙찰을 받았구나 오징어 오늘 두 분 죽으면 하기 생겨먹었다 그러면 열 마리 열고 열 마리는 먹고 열 마리만 하지 뭐 지금 먹고 열 마리나 먹어도 되잖아 어 하나 내가 시범한다 응 아 시범을 보이신다고 네 뭐 남사방이 하셔야 되는거죠 그거 해야 되는거죠 장갑 안찍고 이렇게 입었으면 돼 음 아 그거 다 빼보자 이따 봐 응 요거 앉아가지고 요 요 골로 요렇게 응 쉬운데 사실 요즘 생일하는거 여기부터 따고 요 요 요 요 머리가 저기 아유 그렇게 하면 안 돼 입 눕혀가지고 아유 요렇게 아유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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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살살살 아유 오징어가 그냥 너덜너덜해졌네요 그러니까요 아유 여기가 먹통 터졌는다 뚝 터졌다 뚝 터졌지 뚝 터졌지 그 하루 이틀이 되는거 아니야 살살 미고 요 짜글도 살살 미고 그래가지고 눈 빼고 눈은 빼야되고 얼치 오징어 눈도 터져 어 터진 옷 다 베려버려 근데 어디 오징어 말린거 보면 오징어 눈깔도 있던데 오징어 눈깔이 어디있어 아유 자네 못봤다 그 눈깔이 아유 이 이 이거 이 여외던들 냐 요거 지우고 요 장길을 싹 싹 칼끝을 가지고 싹 지우고 어 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